2019년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발표된 카디아크 서저리에서 카디아크 풀마일 바이패스와 관련된 것 중에서 ND 코아귤레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파린 도주 관련돼서 두 개의 센터에서 다른 라지 코어트 스터디도 타겟 ACT가 250에서 300초인 해파린 코어티드 서킷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보고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해파린이 코어티드 된 회로가 들어와서 사용되는 병원이 있고 저희도 지금 코드를 잡아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코어티드 된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파린 양이라던가 아니면 출혈 관련돼서 좀 더 안전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MI-ECC를 사용한 캐비지 절차의 소규모 RCT는 300초 미만의 ACT의 임상적 안전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종합을 하면 필요한 세이프 ACT는 사용되는 회로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품을 다 해파린이나 아니면 다른 코어티드 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면 ACT값을 줄여서 사용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된 해파린 매니지먼트와 관련돼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해파린 매니지먼트 또는 타이트레이션, ACT 외에 헵콘 헤모스타틱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NT-10A 뮤지얼먼트와 블러드 해파린 뮤지얼먼트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이 주제에 관한 출판물은 대부분 수수료 출혈과 수혈을 2차 엔드포인트로 삼고 있고 이게 헵콘입니다. 이게 헵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장비까지 구매를 한 병원도 있습니다. 실제 세종병원에서도 몇 대를 구매를 하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회수가 돼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채널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꺼번에 두 개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제 헵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에서 이 모니터에서 뭐 해파린 얼마 그 다음에 해파린 요구량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 프로타민 도주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회수를 해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해파린과 프로타민의 양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G에서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 베이스드 해모스타시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제 102명의 환자의 RCT에서 볼 수 있듯이 인디비주얼 해파린 타이트레이션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수술 후 혈액 손실의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았고 그러나 이제 평균 24시간 750ml 이상의 혈액 손실이 이 KBG 수술에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일상적인 이제 프락티스로는 프락티스로는 이제 변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의 연구는 이제 KBG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이제 컨벤셔널 엔티코아귤레이션 스테리티지와 이제 비교를 해서 이 헵콘 베이스트 해파린과 이제 프로타민 관리가 해파린과 프로타민 도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는 이제 그룹 간 총 해파린의 용량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헵콘 그룹에서 이제 프로타민의 투여가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12시간 혈액 손실에서 이제 75ml의 증가와 이제 이제 관련이 있지만 750ml, 75ml 관련이 있지만 이제 트랜스퓨전 리퀘어먼트 차이와는 이제 관련이 없고 대주적으로 이제 헵콘 베이스트 스트레이티지 사용 판막 이제 수술에서 ACT 기반 전략에 비해 해파린 도징이 증가를 하고 프로타민 도징이 이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에 이제 해파린 양은 뭐 더 증가를 했는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펌프를 완전히 CPB를 완전히 스탑을 하고 나서에 이제 프로타민 도징이 이제 감소를 했고 헵콘 그룹에서는 이제 수술 후 24시간 동안 450ml 이상의 출혈을 보인 환자가 이제 적었다. 여기 750ml입니다. 잘못 적었는데 이상의 출혈을 보인 환자가 이제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연구에서 이제 헵콘 베이스트 스트레이티지 중 이제 해파린 투여의 증가가 ACT 기반 관리에 비해 이 헤모스타틱 액티베이션 또는 이제 수술 후 출혈을 덜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이 헵콘 베이스트 앤티코알볼레이션 스트레이티지는 ACT 베이스트 도징에 비해 해파린과 프로타민 투여 또는 이제 수술 후 지혈이나 출혈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헵콘 이제 HMS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이제 ACT 베이스 도징에 비해서 총 프로타민 용량에서 이제 매운 큰 차이가 났다. 더 적게 프로타민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연구에서 주요 엔드포인트로서 수술 전 후 출혈 및 트랜스퓨전 레이트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의 카디오 서지컬 세팅에서 인디비주얼 해파린 매니지먼트의 부가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제 멀티센터의 스터디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